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빨리 자 내일 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아니 그걸 지금 왜 켜는데 7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너 거기 진짜 거의 본드 붙어있는 거 같아 배가 아 진짜 거기서 움직이질 않냐고 나 지금 너무 섹시하게 나시티 본드 왜 찍냐고 짜장애 찍는데 아 이거 사람이 와줘 여러분 지금 오빠랑 어제 얘기하다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부창포에 추꾸미 축제하는 데 가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추꾸미 철이에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그래서 오빠랑 지금 부창포 추꾸미 먹으러 가고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부모님 것도 사올 거예요 샤부샤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아니 근데 확실히 철에 먹으면 이게 되게 크고 싱싱해 그치 알 차이잖아 머리에 박불대기 같이 있는 거 같고 막 차이잖아 오빠 추꾸미 좋아하잖아 근데 진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제 엊그저께 삼겹살 먹고 어제 치킨 먹고 술 먹고 아 망했어 그래갖고 몸무게 빠진 거 지금 2kg 다시 올라갔거든 오늘까지만 딱 먹고 시작하려고 다시 진짜 저는 이 말을 하루에 수십 번을 들어요 아니 진짜 오늘까지만 딱 먹을 거야 오늘까지만 지금도 또 그 휴게소에 화장실 갔다가 또 오면서 소세지 사먹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먹어야 되니까 맛을 또 못 느끼잖아 이제 맨날 마지막이냐? 아니 진짜 눈감 아니고 한두 번이어야지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무창포 가가서 켤게요 여러분 무창포 가가 뭐 무창포가서 켤게요 날씨를 아주 잘못 골랐어 지금 어? 왜 바지 껴? 껴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카메라 켰게 그게 아니라 바지가 좀 나한테 좀 끌어가지고 내가 잠깐 좀 올렸거든 이게 하이에스트인지 비도 안 오는데 왜 장하를 실고 왔어? 비 온다고 했어 지금 날씨가 아까 오는데 비 왔잖아 왜 그래? 춥네 그렇지? 내가 춥다고 그랬잖아 날씨가 아까 안 추웠는데 아니 날씨가 또 요즘에 진짜 따뜻하잖아 또 오늘 또 내가 반바지 입으니까 또 춥네 어우 나 지금 잠바 안 입고 온 거 후회된다 지금 오빠도 잠바 아예 안 들 거 같잖아 너무 추워 뭐야 미쳤어? 잘 찍었어 근데 여기 안 보여 뒤에 배경이 있잖아 하얗게 보여 그냥 오빠 사진 잘 나왔다고 해도 잘 맨날 보면은 진짜 잘 안 나왔는데 진짜 그만해 이제 나 다리 엄청 짧게 나오지 응 어쩔 수 없어 이상해? 근데 이건 내가 못 찍었다고 볼 수가 없지 너의 그 조합이 지금 되게 이상하다니까 어? 이 조합이 옷 조합이 이상하게 나왔네 너 그거를 미니 스쿼트도 아닌 것이 baseball 이상하게 나왔네 아니면 이자 fees 아 아 rekonstinas 뭐 CAPEH 아니 이거 뭐야 진짜 그렇게 comin는게 오빠! 모르면 말하지마! 아니 마네킹이 키가 크잖아 거기는 아이씨 옷 잘 입어볼라 나 얼어 죽겄네 잘 입은거야? 응? 아 닭살 가자 활려봐 도망가 야 너 여기 저기 갯벌 체험하러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스타일이 뭐 뭐 또 또 사진? 찍어줘야지 나 여기 바다가 들어오는지 몰랐지 근데 바다가 안보여 지금 괜찮아 그래도 여기로 가자 그래? 여기로 가 그냥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가는거구나? 어 반찬 아 근데 밖에 바다가 안보여 지금 오늘 날씨가 외국인들은 기겁해 이거 반찬 또 다 어? 하기 전에 먹지 말고 천천히 해 그러면 다 튀어나오겠다 그러지 뚜껑이 진짜 크다 열면 안될걸? 뚜껑 열면 아 주꾸미 철에는 먹어줘야돼 원래 철에 먹는거야 음식 그치? 마지막 마지막 만찬이야 진짜 맨날 마지막일이야 어제 노랑통닭이 너무 먹고싶어갖고 참을 수가 없었어 점심도 먹었잖아 아니 점심 되게 조금 먹었지 그거는 LA갈비 아까 먹었잖아 이렇게 해서 머리 먼저 머리 먼저 네 머리 먼저 해야지 뭐 목물이 안나온다고 그러던데 머리를 더 많이 캐야 되잖아 그쵸? 네 목물 쏠까봐 아 다 시커메지 먹다보면 시커메지던데 먹다보면 시커메지던데 근데 맛있던데 그치? 소스하고 이거 나중에 칼국수사리 먹어야지 칼국수 칼국수 우와 우와 음 하나도 안 찜겨요 오빠 나들나들해? 응 근데 되게 부들부들하다 나 아까 먹으라고 해가지고 좀 안 익은 거 아닌가 막 이 생각했거든 다 익은 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생으로도 먹는게잖아 산낙지도 먹으니까 그니까 응 응 응 다 했어? 응 내가 지금 반하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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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한번 찍어야 되는데 썸네일 지영 봐봐 썸네일 한번 썸네일 진짜 이거 봐 진짜 엄청 커 좀 있단 더 자 이거 미리 넣지 말자 응 이거 다 넣어야지 먹어 얼룩 다 먹어서 또 넣은 거야 오빠 진짜 야들야들이 진짜 야들야들이 하나도 질기지가 않다 거의 쑥개 같아 그제 오빠 우리 거식 가야 될 거 같아 뭐지? 다 했어 지금? 한 마리 담았어 아 이거 머리 잘라도 되지 않나? 얼마 우와 우와 봐봐 밥알 있다 있어? 응 알 머리통이 더 부드럽다 이제 이거 칼국수 시킬까? 먹느냐고 지금 못 찍었어 흥분해가지고 먹는데 지금 마지막 만찬이잖아 어떻게 알어? 딱딱하면 닦으면 돼 이렇게 눌러봐서 딱딱할 때 머리통이 더 부드럽다 한번 해보셔야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안 익은 거 먹은 건가 봐 몸물 쯅쯅 나왔는데 아까 안 딱딱했어? 그래서 부드러웠나 봐 근데 익은 거 같았는데 안 익었나봐 괜찮아 안 죽어 어우 근데 너무 많다 이거 배불러 지금 진짜 이거 두 개나 시켰어 면을 하나만 시키지 오빠 응? 익었어 몇? 근데 난 솔직히 나 콜라 줬을 줄 알았는데 콜라 따라서 오빠만 먹었어 아니지 일부러 안 준 거지 너 콜라 싫어하잖아 중간에 먹는 거 아니 밥 먹다 중간에 먹는 거 싫어하잖아 맞잖아 지금 구독자인 분들한테 혼날까 봐 지금 얼굴 쌩 빨개졌거든 아니지 아니 너 콜라 중간에 원래 주면 안 먹잖아 한 번도 먹은 적 없잖아 지금까지 아니 왜 거짓말해 맞잖아 나 그런 거까지 다 따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따라주려고 안 준 거야 배려심미지 응 뭐 아까 많다더니 뭐 다 먹었어 아니 내가 진짜 만약에 집에서 뭐 먹으려고 하잖아 응? 날 때려 진짜 뒤통수를 막 때려 이 정도면 나 말고 구독자 그분들도 지겨워할 거야 근데 어디 보고만 얘기하는 거야? 응? 아니 저기 쪼끄미 만지고 있어가지고 오빠 나 장화 신길 잘했네 네 오빠가 무슨 그런 신발을 신냐고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비 온다고 이거 신다 했잖아 근데 저 아주머니가 맘에 들었나봐 아니 밥 먹 여러분 밥 먹고 나왔는데 어떤 아주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신발 이거 어디서 샀냐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샀다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래서 제가 가격 말하니까 아 뭐 다른 걸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 신발 다 이쁘다고 저기 지금 직원분들 다 식사하시는데 나 신발 이거 다 탐내했어 오빠가 패션을 모르는 거야 아 근데 바닷가 가서 좀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비 지금 막 내려가지고 뭐 할 수가 없네 그냥 쪼끄미 사서 바로 갈까 그냥? 그걸 그 뭐야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노트북 꺼내서 일해 왜? 일하는 거 보고 싶어? 응? 아니 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집에 가서 빨리 해도 되는데 우선 빨리 내리자 내려서 저 사자 쪼끄미 사자 일단 응 내려 여기는 이렇게 먹은 거 많이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소금미로 한번 닦아서 그냥 넣었어요. 물에 한번 닦아주세요. 이것도 두 개 주시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찌갖 찌갖 찌갖. 영상으로 찍어줄게. 하진 말고. 우와. 영상으로 찍으면 나한테 없잖아. 뭐가 남아있잖아 채널에. 브라운이야 브라운. 맛있겠다. 브라운 이거 약간 딱딱한 거지? 초콜릿처럼. 꼬득한 거. 위에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 아이스 브라운이었잖아. 맛있어? 응. 저거 한 입만. 카메라 찍으셔서 손이 없어. 차가. 어 비만 안 왔어도 완벽했는데. 오늘 그 월요일에다가 비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예. 사람이 없어? 카페에만 좀 있네 그래도. 한 분 계시는데? 아 위에 있잖아 차 이거 앞에다. 2층도 있어 여기? 어. 그럼 2층 갔어야지. 그래? 오늘 맛있잖아. 분위기 잡으면서 지금 카톡 하는 게? 아닌데 사진 잘 나온 거 지금 선별 중이야. 잘 나온 거 있어 없어? 내가 찍은 거 중이야? 요번엔 진짜 이제까지 사진 찍은 거 중에 제일 못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지? 패션 때문에. 너 패션의 실수가 컸어 요번이야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 그거야. 바지늬가 조금 길고. 뭐가 안 맞지 이게 상황이가 지금 뭔가. 위에 티가 길어. 짧아야 되는 게 원래는. 응 아니 근데 내가 골반이 없어서 자꾸 티가 내려와. 근데 또 바지가 약간 긴데. 약간 신발은 또 장아 신어가지고. 잠깐 봐 볼래? 더 짧아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너 수정한 거잖아 지금. 아니야 밝게 했어 밝게. 많이 했어 늘렸지? 밝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깜깜해가지고 조금 밝게. 요거 안 먹고 집에 가자. 응. 엄마 아빠 이거 차분하고 해드려야지. 나 근데 뭐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왜 카톡만 해. 나 오빠 노트북 하는 거 처음 본다. 사고. 그때 해놓고. 아니 중간중간 했어 카톡. 나 노트북이 어딨는지도 몰랐어. 차에 있었구나. 내가 고속도로에서 바꿔줄게. 휴게소에서. 응. 그럼 우선 출발. 아니 여기서 네가 운전해야지 여기서부터. 내가 거기서 바꿀게. 아 이러고 또 잘 거잖아. 앉아 앉아. 내가 지금 서울에서. 나 지금 담궈먹어서 하나도 안 졸려. 아니 저번에 서울에서도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잤잖아. 자고 눈 떴는데 집인데 어떡해. 광주시 갔다 올 때도 자고. 자고 눈 떴는데 집인데 어떡하냐고. 지금 사기치는 거 아냐고. 오빠 이거 찍어봐 이거. 왜? 이쁜데? 이뻐. 아 자지 마라. 자지 말라고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앉아. 지금 담궈먹어서 하나도 안 졸려. 와 진짜 비가 계속 와 그치? 오빠가 오늘 비 안 한다며. 감수 확률 50%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아까 오전 나왔을 때부터 날씨가 뿌렸어. 이럴 거였으면 지금 쭈꾸미 먹고 카페 갔다가 바로 왔잖아. 그냥 수산시장 가서 그냥 쭈꾸미 사다가 해 먹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지금 150km 넘게 운전하고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렇게 바다가 안 보이고 그럴 정도로 그럴지 몰랐지. 지금 아예 먹고 느꼈어 지금 밖에. 그러니까. 날씨도 안 좋고 비도 계속 오고. 그리고 엄청 추워요. 아까 그 백사장 들어가려고 했더니 올해까지 다 젖었잖아 이제 비 오니까. 난장판이여가지고. 맞아.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샤프샤프 해드리자. 네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 엄마 보고 나 엄마가 다 준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마트 가면서 사가면 되지. 가서 해드려야지. 근데 봐봐. 진짜 양아친거 내가 알려줄게. 네가 아까 휴게소에서 자리 바꿔준다고 했잖아. 지금 거의 다 왔어. 오빠가 길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굽 돌아와가지고 터치할 데가 없었어. 터치 아까 내가 그냥 아무 데서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네가 계속 자고 있었어. 가서 켤게요. 자장! 자장이 엄마 보고 싶어서요. 자장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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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사자 이리 와. 안녕하세요. 혜수님. 난리 났다. 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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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수님. 해검 된 거야. 그래? 어. 1번만 그냥 시술서 먹으라고 했었어. 이게 뭐 하냐? 쵸수님. 저기 돼서? 사장 이리 와. 먹으면 되나? 요즘에는 저게 한 개 더 있어 먹는다 굴도 주셨네 거기서 먹은 것보다 되게 더 맛있어 보인다 어째? 여기에서 많이 들어갔다 재료봐 네가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데 먹으려고 짜장이? 쭈꾸미랑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쭈꾸미랑 이거 대가리부터 넣어봐 그러니까 넣어서 익혀야돼 너도 구경해 진짜 크다 그치? 간절하셨어? 진짜 크다 자 그래도 잘 됐다 사장 내려와 새조개 한번 먹어 새조개가 땡땡해졌어 아까 거기서는 못 먹었잖아 새조개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는데? 먹어봐 하고 가 어때 금방 먹으니까 야들야들하지? 아빠 어때 맛이? 맛이 좋아? 엄청 뜬글리 생긴거라고 그치? 거의 우와 좋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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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